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레이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레이 승무원은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청량리, 청량리 가는 열차입니다. 서울역 청량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승차하시길 바랍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청량리. 청량리. Thank you.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The train will soon depart. The doors are closing. 승차하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릴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틈새가 넓어 발이 빠질 수 있으니 내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치산 방면으로 가는 손님은 이번 역에서 열차를 바꿔 타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은 신도림, 신도림 이곳은 오른쪽과 전동차 틈새가 넓어 발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강남은 신도림, 신도림, 이곳은 오른쪽과 전동차 틈새가 넓어 발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강남은 신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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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이 오는 이 곳은 푸를 이용하는 곳입니다. 경선이 바로 내리게 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주의 문을 닫습니다. The train will soon depart. The doors are closing. conhecer barricas. Queen Tower, Queen Tower, Queen Tower, 아멘 이번 옆은 영등포, 영등포 옆입니다. 레디셀브는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영등포, 영등포. The doors are on your lap. Tsugiwa 영등포역ide gozaimasu. The train will soon depart. The doors are closing. It's the door. Beep beep beep. It's the door. The door is going to be closed. It's closed. The door is closed. 이번 역은 신길, 신길이야기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입니다. 김포봉항이나 여의도 방면으로 가시는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어 발이 빠질 수 있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에서 1만 원의 희망을 받습니다. 이 역이 여행을 vom산시장원을 하는 후에я는 강아지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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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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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글로벌 시대 튼튼한 안보가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와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간첩,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하여 111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보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11입니다. 이번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메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메리싱은 왼쪽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메리싱은 왼쪽입니다. 메리싱은 왼쪽입니다. 메리싱은 왼쪽입니다. 메리싱은 왼쪽입니다. 메리싱은 왼쪽입니다. 메리싱은 왼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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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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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Please watch your sta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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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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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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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대문, 동대문역입니다. 내리실분은 왼쪽입니다. 당고개나 4단, 안산, 오이도 방면으로 가는 손님은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어 발이 빠질 수 있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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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동묘 앞, 동묘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은암이나 봉화산 방면으로 가는 손님은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묘, 동묘.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The train will soon depart. The doors are closing. The train will soon depart. The train will soon depart. The door is closing. The train will understand, it will次ếnwie. otro Haen을 가진 것으로ORY로 오신 것으로zust glob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신설동, 신설동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성수 방면으로 가는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제기동, 제기동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어 발이 빠질 수 있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청량리. 서울 시립대 입구역입니다. 소요산이라 용문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십시오. 아멘